기상캐스터 배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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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라는 개념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광고 환경 많이 다양화되고 변화되고 있죠? 아 예 맞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작은 범위겠지만 이제까지는 광고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듣고 볼 수밖에 없었지만은 저희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희의 생각과 또 마음 또 저희의 의지들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이제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가 또 하고 있는 sns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질 수 있는 개인 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얘기를 듣다 보니 더 흥미가 생기는데요. 우리가 흥미만 가져선 안 되고 보금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? 그동안 보금 광고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실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. 네 맞습니다. 광고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인데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. 저희의 수익은 눈에 보이지 않고 저희의 수익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는 그런 결실들과 회심 또 좀 더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힐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사액의 열매도 나타나고 또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 보금의 전환 보금 광고를 진행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 문제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? 네 어려운 점 너무 많습니다.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. 광고라는 것이 광고주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 보금 광고의 주인 또 광고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게 저희의 생각과 또 저희가 보기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항상 긴장감과 어려움도 없지 않고요. 아직은 보금 광고라는 것이 좀 낯설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친근해하시고 또 아는 채도 해주시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우리가 보통 저희들 생각에 광고를 한다. 그러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나 하는 게 딱 떠오르거든요. 특히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보금을 전하는 광고 방송을 하시려면 비용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저희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운영이 돼서 수익사업은 특별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런데 아시겠지만 광고라는 매체를 이용할 때 정말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. 이 단체는 처음에 기부로 이루어졌고요. 이런 일들을 보여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같이 동역하고 또 동참하시고 또 후원하시는 그런 어떤 힘들로 또 광고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확대되길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할 보금의 메시지가 나에게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보금의 전함이 해야 할 일들이 앞으로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의 그 비전과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죠. 네, 저희는 그냥 무익한 심부름꾼입니다. 심부름꾼이 어딜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가라면 가고 또 서라면 서는 게 저희의 임무인 것 같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 세계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이 약 1년 8개월 동안 진행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아시아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맞췄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남은 4개 주, 4개 주가 정말 잘 맞춰지면 좋겠고요. 더 나아가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물론 사람의 계획이지만 대한민국을 전도한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것 또한 또 기도하면서 또 인도하신 대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큰 도전이 됐던 시간이었는데요. 보금의 전함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올 수 있길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